오늘의 코에인 오늘은 범타임즈 대표님과 함께합니다. 범타임즈의 NFT 리포트 시간 우리 범타임즈 대표님 한번 만나보죠. 대표님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서홍석입니다. 오늘 브리핑 해주신 뉴스가 상당히 의미 있다고 보는데요. 아까 월가에서 블록체인을 도입하고 경쟁이 치열하다 이런 뉴스가 있었죠. 작년 21년 불장일 때 얘기가 예전과 다르다는 걸로 얘기했던 것 중에 하나가 기관들이 많이 들어오고 있다. 그래서 다르다. 이런 평가가 많았었는데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배 회장이 이전과 다른 거는 지금 기관 투자자들 뿐만 아니라 지금 가장 보수적이라는 월가에서 기술을 도입하고 있다니까 이게 바닥선이 얼마일 거다 이런 얘기는 하기가 어렵겠지만 점점 탄탄해진다. 펀더멘터리.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네요. 그런데 월가에서도 이런 이야기들을 하더라고요. 블록체인 기술은 인정하지만 암호화폐는 인정하지 않는다라는 보수적인 이야기를 하기도 하는데 사실 저희 입장에서 봤을 때는 블록체인 기술이 결국 이 디지털 자산의 시발점이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얘기는 예전부터 있었죠. 17년 말에 한국에서도 큰 토론이 있었죠. 블록체인 업계와 또 일주일 공부하고 나오신 유시민 전 장관님 토론이 있었는데 물론 토론에서는 거의 폐를 했지만 블록체인 업계가 그 당시에도 얘기했던 게 그 이후에 나온 얘기들이 블록체인 기술은 인정하나 맞아요.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결제 수단으로서의 그건 모르겠다. 지금 뭐 그런 얘기들이 있었는데 그 얘기는 마찬가지죠. 블록체인이 돌아가기 위해서는 이제 암호화폐가 있어야 되고 윤활유를 위해서. 물론 지금 나와 있는 수많은 알트코인들 중에 뭐 살아남을 코인들이 얼마 없을 거라고는 생각합니다. 실제로 이제 유틸리티를 인정받거나 뭐 아니면 기술적으로 이제 뭐 이더리움이든 뭐 킬러로 나오고 있는 이런 것들처럼 뭐 이런 게 있다면 살아남겠지만 지금 이제 하이프를 등에 업고 이제 많은 코인들은 이제 사라질 거라고 보지만 블록체인 기술은 맞는데 암호화폐는 틀렸다. 이 얘기는 사실은 얘기 자체가 안 되는 얘기라고 이제 보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렇습니다. 오늘 또 이슈가 또 대표님의 마음을 또 심쿵하게 했나 봅니다. 저도 참 반가운 뉴스였습니다. 월가 그렇게 보수적인 단체로 알려진 이제 월가 은행들이 앞다퉈서 블록체인 플랫폼 시스템을 도입하기 위해서 경쟁이 치열하다라고 하고요. 골드만삭스는 이미 이더리움 위에서 채권 거래를 시작했다라는 부분들 우리가 꼭 기억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NFT 이야기로 돌아와서요. NFT 투자로 돈 버는 방법 오늘도 이어서 이야기 준비를 해주신다라고 하는데요. 오늘은 화이트 리스트에 관한 또 이야기를 해주신다라고 해요. 보다 자세히 하나하나 한번 들어보도록 하죠. 네. 가장 NFT를 가장 싸게 사는 방법은 종류들이 많지만 특정 NFT를 선택했을 때 가장 싸게 사는 방법은 화이트 리스트가 되고 가장 초기에 구입하는 방법일 텐데요. 그 얘기를 하기에 앞서서 그 얘기랑 연장 조금 더 자세한 설명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지난주에 벨리곰 NFT가 나온다고 말씀을 드렸었고 0.5초 만에 완판이 아니 너무 그때 그 기록상 잠깐 보여주셨는데 되게 귀엽던 기억이 나는데 그게 살까 말까 저희도 좀 사면 어떨까 그런 이야기들도 했었는데 아예 완판이 딱 되어버린 거죠. 사실 저는 이제 화이트 리스트는 아니었지만 화이트 리스트 사전 판매가 아마 6천 개였고 3천 5백 개가 이제 퍼블릭 세일 일반 공개 물량인데 일반 공개 물량이라도 뭐 해봐야겠다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화이트 리스트 사전 판매가 1초 만에 끝났다는 얘기를 듣고 아 이거 안 되겠구나 하고 이제 포기를 하고 저는 안 샀는데요. 그래서 그 당시에 이제 사전 판매 금액이 가장 싸게 이제 최초로 판매했던 금액이 400클레이였고 그리고 이제 일반 판매가 600클레이니까 한 1클레이가 한 300원 정도 보면은 한 12만 원 18만 원까지 뭐 판매가 됐었던 거죠. 그래서 이제 완판이 됐으면 사실은 이제 그 2차 시장에 나올 때는 가격이 엄청나게 띕니다. 그 인기만큼 엄청나게 띄고 그래서 지금 궁금하죠. 완판이 됐다는데 지금은 얼마에 거래되고 있을까? 그 벌써 이제 재거래가 되고 있나요? 시작이 되고 있나요? 네. 공개되면 바로 이제 한번 보여주세요. 궁금합니다. 그래서 이제까지 이제 오픈시가 어떻고 뭐 지갑이 어떻고 얘기했던 게 만약에 이런 NFT가 나왔을 때 이제 어떻게 하면 살 수 있을까 어디서 살 수 있을까를 얘기하기 위해서 이제 설명을 했던 건데 그래서 만약에 벨리곰을 봤다 완판 됐다는데 뉴스를 봤어요. 그러면은 이제 오픈시에 와서 검색을 하라고 일단 말씀을 드릴게요. 원래 검색을 하면은 스캔들 때문에 조금 위험합니다. 오픈시에 직접 하면은 근데 그거는 일단은 조금 미루고 그 얘기는 일단 오픈시에서 검색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픈시에서 이제 벨리곰을 검색을 해보면 이런 화면을 보실 수 있어요. 그 캐릭터와 이제 기초 정보들을 나오는데 요거 말씀드렸었죠. 전체 NFT 개수가 만개고 지금 실제 홀더 수 이제 소유자가 2,800명 그리고 토탈 이제 거래 물량 그 다음에 이제 플로우 프라이스라고 있는데 요게 바닷가입니다. 최저가. 그러니까 지금 그 프리세일 물량이든 퍼블릭 물량이든 구매했던 사람이 팔려고 재판매하려고 내놓은 금액 중에 가장 싼 값이 이제 920클레이라는 뜻인데요. 실제로 보시면은 이제 지금 이게 말씀드렸듯이 여러 가지 방법으로 솔팅을 할 수 있는데 지금 가장 최저가부터 이제 솔팅이 돼 있습니다. 보면은 제일 낮은 게 920이더 요 금액이 요 플로우 프라이스라는 금액인 거고 그래서 보면은 이제 사전 판매 때 퍼블릭 세일이 600클레이였는데 지금 플로우 프라이스가 920이니까 한 50% 정도 그러니까 퍼블릭 세일 때만 샀어도 50% 상승했던 거고 만약에 400클레이 때 이제 프리세일 때 그러니까 사전 판매 때 샀다면은 뭐 2배 이상 지금 상승한 거죠. 근데 사실은 어 어 이 정도의 인기였으면 만약에 완판됐고 또 대기업이 참여한 프로젝트였고 그러면 작년에 그 붐이었을 때라면은 2배 이 정도 수준이 아니었을 겁니다. 사실 지금 시장이 좋지 않아서 이런 결과라고 보는데 저는 한편으로는 조금 저는 바람직하다는 생각이 드는 게 사실 뜯어놓고 보면은 롯데에서 이제 제공하는 서비스업 유통업이 있는데 여기서 제공하는 멤버십이 되는 겁니다. 유틸리티를 따지자면은 물론 캐릭터도 예쁘고 그렇지만 그래서 만약에 지금 이게 엄청나게 인기가 있었고 지금 920이니까 한 300원 하면은 한 27만 원이니까 27만 원에 살까 말까를 고민할 때 이게 얼마나 점프를 할 것인가 투자 가치가 있을 것인가 이것을 생각하기 이전에 유틸리티 측면에서 과연 이게 27만 원어치의 멤버십 가치가 있을까를 먼저 생각하고 접근하시는 게 좋고 실제로 퍼블릭 세일이나 프리세일이 끝난 직후에는 조금 가격이 더 높게 형성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인기라든가 또 거래량이라든가 그래서 그걸 조금 만약에 프리세일을 놓쳤다면 지금 성급하게 하기보다는 물론 27만 원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면은 지금이라도 하시면 되지만 일단 급한 게 아니니까 일단 조금 지켜볼 필요가 있고 그래서 구매 판단할 때 그런 점을 주의해 주셨으면 좋겠고 그래서 일단은 지금 시장 상황이 안 좋지만 일단은 뭐랄까요 시장이 조금 성숙해 가는 과정 중에 있지 않나 이런 현상들이 그냥 무턱대고 올라가는 게 아니라 대기업이 참여했고 캐릭터도 예쁘고 예전 같았으면 막 엄청났겠지만 지금 이 정도에 머물러 있는 거는 이제 점차 NFT에 대해서 조금 더 이해해 가는 과정 중에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아까 스캔 얘기를 잠깐 했었는데요. 실제로 오픈시에서 벨리곰을 해보면은 비슷한 제목들이 나옵니다. 나오고 일단 가장 간단하게 이제 판별할 수 있는 방법은 거래량입니다. 거래량 여기서 토탈 볼륨이 1.6밀리언이라고 나오는데 다른 것들은 아마 거래량이 상당히 낮을 테고 또 아이템 개수도 딱 만 개가 아니라 뭐 백 개, 몇 십 개 뭐 이런 수준도 있고 그러니까 그냥 오픈시에서 일단 검색을 직접 안 하시는 게 제일 좋고 공식 사이트에서 직접 오시는 게 가장 좋고 만약에 오픈시에서 검색을 하시더라도 기본적인 이런 판단을 해볼 수가 있고 또 하나 좋은 거는 여기서 검색을 하고 들어간 다음에 여기서 홈페이지로 보통 링크를 걸어둬요. 그럼 오픈시에서 검색한 후에 홈페이지로 갔다가 홈페이지에 걸려있는 오픈시 링크를 타고 다시 와보는 겁니다. 홈페이지에서는 공식 오픈시를 걸어놨을 테니까 왔다 갔다 하면 다른 곳이 와 있어요. 그럼 처음에 검색했던 곳은 이제 스캠인 거죠. 그런 식으로 판단해 볼 수도 있고 그래서 스캠은 항상 인기 있는 프로젝트일수록 스캠은 주의해야 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아까 프리세일 참여하기 위해서는 화이트리스트를 해야 된다고 했었죠. 그래서 화이트리스트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릴 텐데 일단 NFT가 이제 어렵다고 느낀 이유가 뭐냐면 크립토 고인물들끼리 대화를 나누고 그들의 언어로 그대로 언론에서도 다루기도 하고 뭐 이러다 보니까 일반인들이 보기에는 사실 뭐 한두 문장 넘어가기도 쉽지 않은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더 어려운 이유는 뭐냐면 영어에서 갖고 온 이상한 번역 번역도 이상한데다가 화이트리스트 같은 경우에도 영어입니다. 화이트리스트인데 화이트리스트라고 그래 풀로 써주면 다행인데 이걸 또 줄여서 보통 화리라고 얘기를 하니까 화리를 어디서 지금은 이제 어떤 블로그라든가 찾았다 보면 나오겠지만 화리를 도대체 어떻게 찾아서 뜻을 알 수 있을까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보면 이제 업계에서 조금 언어에 대한 통일이라든가 또 정확한 정의라든가 이런 게 조금 준비가 됐으면 좋겠고 그래서 일단은 이제 이제 뭐 임시방편이라고는 할까요 이제 그런 것들은 차차 이제 준비가 돼야 될 거고 업계에서 일단은 가장 자주 쓰는 용어들 NFT계에서 시장에서 뭐 NFT 투자를 한다든가 아니면 커뮤니티 내에서 이제 대화를 좀 알아듣기 위해서 필요한 용어를 한 10가지만 뽑아봤는데요. 이거를 간단하게 한 살펴보시면은 대충 대화는 이제 이해가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일단 첫 번째부터 말씀드린 민팅이라는 말은 뭐 워낙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그러니까 민팅도 사실은 이제 영어가 화폐를 주저하다 할 때 그 민트에서 나온 이제 단어인데 쓰임이 또 다양하다 보니까 최초의 원래 뜻을 조금 달라지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민팅이라고 그러면은 뭐 이미지든 뭐든 이걸 NFT화 한다는 게 이제 민팅인데 실제로 쓸 때는 구매자가 NFT를 민팅했다 이러면은 NFT를 샀다 뭐 이런 의미로 쓸 때도 있고 판매자가 민팅했다 하면 판매했다 뭐 이런 뜻으로 쓸 때도 있고요. 민팅은. 그리고 이제 화이트리스트가 있죠. 화이트리스트 영어로 화이트리스트입니다. 그래서 아까 얘기했듯이 가장 이제 난감한 게 화이트리스트를 활이라고 불러버리니까 알 수가 없는 거죠. 알 수가 없어. 처음 보시는 분들이 영어를 아무리 잘해도 이건 알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화이트리스트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면은 일단 아까 말씀드렸듯이 사전 구매할 수 있는 자격을 부여한다. 부여한다 이렇게 됩니다. 굳이 따지면 타동사인데요. 화이트리스트가 타동사 명사로 쓰이는 건데 보통 화이트리스트드 하면은 내가 자격을 얻었다. 이런 뜻으로 쓰이고 원래 이제 그게 원래 뜻이고 보통 활이 화이트리스트라고 얘기하면은 자격을 얻다 줬다 받았다도 되지만 자격을 얻은 사람을 칭할 때도 화이트리스트다. 이 사람들이 화이트리스트다. 뭐 이런 식으로도 쓰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어쨌든 프리세일 권한 사전 판매 사전 접근 권한을 얻은 사람들 그 권한을 준다. 뭐 이런 뜻이 화이트리스트 활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가스비라고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그래서 NFT를 이제 지갑도 만들었고 오픈시도 들어갔는데 실제로 이제 뭔가를 사려고 보니까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이제 가스비가 필요한 건데 블록체인 상에서 어떤 거래가 이루어지려면은 그 블록체인 그 메인넷의 암호화폐로 거래 수수료가 이제 자동으로 빠져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아까 벨리곤 같은 경우를 사려고 900클레이를 준비를 했는데 실제로 사려고 보면 안 사실 거예요. 그 가스비가 별도로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되고 그래서 그런 걸 가스비라고 하고 이제 가스피 뭐 이런 식으로 부릅니다. 수수료라고 생각하시면 되죠. 블록체인 상의 수수료. 그리고 에어드랍이라는 말도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이거는 그래도 그나마 좀 나요. 조금 짐작이 된다거나 할까요. 공짜로 나눠주는 경우를 말합니다. 뭐 화이트리스트들한테 줄 수도 있고 아니면 프로모션 차원에서 일반인들 대상으로 그냥 코인이든 NFT든 그냥 나눠주는 것들 이걸 이제 에어드랍이라고 보시면 되고 PFP에 대해서는 이제 설명도 많이 드렸었는데 프로파일 픽처죠. 아까 벨리곰을 예로 둔다면은 그거를 나의 트위터 혹은 SNS에 프로필 사진으로 쓸 수 있다고 해서 그런 프로젝트들을 이제 PFP 프로젝트들이라고 합니다. 지금까지 유명했던 크리프토펑크, BAYC 비슷한 그림인데 조금씩 다른 것들 이렇게 나열된 NFT 프로젝트들은 모두 PFP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뭐 대단한 중요한 표현이라기보다는 묶어서 얘기하기가 쉬우니까 보통 PFP, PFP 한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AMA라는 것도 있을 텐데 Ask Me Anything의 이제 약자인데 그 뭐 번역하면 무엇이든 물어보세요죠. 이런 세션을 늘 프로젝트 론칭 초반에 많이 합니다. 그래서 프로젝트 재단의 이제 뭐 CEO 등 이제 C레벨 임원들이랑 일반 투자자들 해서 이제 서로 질의응답하는 시간을 이제 트위터 이제 실시간 채팅, 음성 채팅이나 아니면 유튜브 스트리밍에서 주로 합니다. 그리고 리빌이라는 것도 있는데 리빌은 미스터리 박스 있죠. 처음에 만약에 만개가 다 똑같은 원래는 각각의 특성이 다 다른 NFT인데 이제 만약에 만개를 똑같은 걸로 하고 랜덤으로 배정한다. 그 다음에 이게 어떤 특성인지 공개될 때 이제 그걸 리빌이라고 합니다. 리빌 뭐 영어 뜻이랑도 비슷하죠. 그래서 그런 단어들이 있고 프리세일, 프로프라이스 아까 말씀드렸고 이 정도만 아셔도 NFT 대화하는데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기본적인 용어들을 좀 집어주셨었고요. 여러분들이 보다 친근하게 NFT 시장 함께 하시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하나하나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고요. 마지막으로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가치 판단 상승 하락을 보장하고 있지 않다라는 점 다시 한번 유의 부탁드리고요. 저와 대표님 다음 주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도록 할게요. 오늘도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